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주 기자님 저번 거 조유수가 너무 안 나왔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아 진짜요? 살짝 안무라고? 아 네 뭐 어쨌든 네 근데 저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야 콩대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요? 괜찮아요 왜냐면 부럽지가 않아요 한 개로 부럽지가 않아요 어?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요? 괜찮아요 왜냐면 부럽지가 않아요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니네가 가진 게 많겠니? 우리가 가진 게 많겠니?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곰곰이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조유수 2만 뷰가 있고 우리 구독자 수 200만 뷰가 있어 그러면 상당히 짜증 질죠? 아니 어쨌든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질문 하나 드려도 어떻게 했습니까? 우리는 과연 조유수 때 행복할까? 우리 콘텐츠가 더 좋아서 만족할까? 아니죠 세상에는 천만 뷰를 가진 놈도 있는데요 난 부러워하는 겁니다 짜증 나는 겁니다 통화덕탕 날까? 너일까? 부를까?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세상에는 부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놈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GTV입니다 아씨 아씨 좋아했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씨 좋아했어